그거를 한번 하면서 신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포를 조금만 올려갖고 신나게 뒤집고 넣어가지고 신나게 또 잔고 이뜨고 여름날 또 잔고를 치면서 노래하다가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노래 부르는 것도 땀이 찍찍 나는데 이거 잔고 추면서 노래하잖아요. 온몸에서 땀이 비우듯이 옵니다. 그러니까 힘내서 잘하고 박수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돌아갑시다. 가자! 여사다른가 눈물이 깨끗거든 눈물이 아끼고 먹었거든 여사다른 살픔인 울컴이네 너무 implant한 automatically 네가 영't한 тор고 저 다른 살피 음 그냥 심지어 너 사랑해 그들 그런데 이 머물러 머물러 시키나 목이 영원하니 영원히 나 아 나나나 복음을 벌렸던 너한테 가진 나를 믿을래 아 나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차피 아니오 어차피 아니오 기다리는 여사는 같아 하트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엔 어차피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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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